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차기 포항시장 지지도 질문에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43,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34,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3.8, 무소속 모성은 후보 3, 무소속 손성호 후보 0.7%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54.1,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28.5%로 지지도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고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3.1, 무소속 모성은 후보 2.4, 무소속 손성호 후보 1%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자유한국당 36.6, 더불어민주당 29.3, 바른미래당 6.2, 정의당 3.9, 민주평화당 1%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잘한다 62.5, 잘못한다 29.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무선 50%, 유선 50%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시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북 도지사와 경북 교육감 모두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 도지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29.4%로 21.8%를 얻은 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권호울 후보 4.2,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0.9%입니다. 아직 43.7%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철우, 오중기 후보 간 격차가 8.9%포인트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5명이 출마한 경북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대혼전입니다. 안상섭 후보 11.8, 임종식 10.8, 이창교 8.7, 이경희 7.2%로 4명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문경구 후보는 1.3%입니다. 아직 60.1%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85.6%,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33.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7, 자유한국당 30.2, 바른미래당 4.4, 민주평화당 0.2, 정의당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73.1%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평가 14.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등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경북의 만 19세 이상 남녀 806명을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한 영일만 대교와 블루밸리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포항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은 특수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허대만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돌의 토론회가 어젯밤 포항 MBC를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극복과 원전 안전에 대한 공약이 많았는데, 선거 토론회 쟁점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인 4색, 경북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그 방법은 각 정당의 점포 색상처럼 후보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조 원을 가지고 정말 상설로 벤처 기술 투자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판 알리바마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종합회사로 확대시켜서 경북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천명 내지 이천명, 각 클러스트마다 천명 내지 이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국제공항과 영일만항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공항, 영일만항의 국제항, 이것을 조기에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수당,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토론 중 민주당 오중기, 한국당 이철호 후보 사이에선 공약 베끼기 논란 등 날선 궁방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또 그리고 오중기의 지난 도지사 공약, 그리고 현재 도지사 공약을 벗겨서 이렇게 또 내보내는 이유가 뭔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대안인 산업단지는 문재인 공약인 동시에 홍준표 공약도 되고 모든 사람이 공약 그 앞에 있었고, 국제공항을 이전하는데 그러면 이걸 문재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북 동의한 지진 안전대책에 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후보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대구치수원 구미 이전 등을 놓고 90분간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에 달합니다.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포항시는 덕수공원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은단체장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헌화와 분양을 했습니다. 경주시도 황성공원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갖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어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제철세라믹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에서는 지난 1월 포스코에서 4명이 질식사한 데 이어 같은 달 화학업체에서 한 명이 화상을 입는 등 올해 여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사는 농민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지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이 올해 농민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는 6.5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행복지수 5.9점보다 높았습니다. 작물별로는 참외농가의 행복지수가 7.7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고추, 벼, 콩, 포도, 복숭아 재배 농가 순이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가족 생활 만족도와 이웃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내남면 용장마을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2018년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용장마을에는 도비 1억 원과 12일억 원이 투입돼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금호신화를 집필한 매월당 김시습과 관련한 체험시설과 운동시설, 쉼터가 설치되고 마을 안길도 정비됩니다. 경주시는 한옥 70여 동이 있는 용장마을이 더 멋스러워지고 숙박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 면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주시에 신고된 면적은 160여 헥타르에 달했지만 정밀 조사 결과 최종 확정된 면적은 137헥타르에 330 농가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약대 2억 7천만 원과 생계비 1억 4천만 원 등 모두 4억 2천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산란기를 맞은 대개 어획이 금지됨에 따라 울진군은 어빈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개 어장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개 금억인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죽변과 후포수협 소속 어민과 어선 90여 척이 동원돼 대개 서식지인 울진 연근의 15만여 헥타르에서 폐어망과 어구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인 오늘 따가운 햇살이 드러나 경주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뜨거운 햇빛에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더웠습니다. 경주가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갔고요. 반면 울진은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경북 북부와 남부에 기온차가 컸습니다. 내일도 불볕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0도가 포항이 30도 가까이 치솟겠고 경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햇빛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낮이 되면 울릉도 25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지난해 160억 원어치의 농수산물을 수출한 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해외 20개국 300억 원의 수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유통 전문가를 영입해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발굴한 데 이어 수출 장목반을 6곳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배추 수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16억 원을 투입해 수출 물류비와 홍보마케팅, 수출용 포장제, 가공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울릉도 천부리 앞바다에 볼락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볼락은 약 5cm 크기로 지난 1월 암커더미가 낳은 새끼를 6개월간 키운 것입니다. 방류한 치어는 3년 뒤면 어미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6으로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비제조업의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79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현장 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외규제 관련 시험 인증기관의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외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극복 방안을 안내하며 올해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편 화학융합연구원이 지난해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2%가 외국의 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87.6%는 국가적 대응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소방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효율성과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경북 지역 72명 등 전국적으로 800명의 시민조사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20일까지고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참여단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천 개 동을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악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